오늘 강씨가 되게 많아 오늘 강씨가 두 명이라고 이런 식으로 강감독 대 강감독이야 나 강 선수 두 명에 강찬용 강형우 강현종 강동훈 강빈 오늘 어느 감독이 이겨도 강감독의 승리야 통 입구 제가 잘못한 듯 제가 잘못한 듯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안 죽어 안 죽어 전 정글 리신을 잘하지 담리신을 잘하지 않아요 지금 시즌 3 리신 중에 가장 잘할지도 모릅니다 지명 아닌 거죠 시즌 3 리신을 지금 지워줬래? 어? 그래요? 평소하고 다르지 않게 딱히 블레이즈라고 특별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평소처럼 평소처럼 해왔어요 무조건 이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지면 NLB로 떨어지잖아요 NLB로 떨어질 만한 그 정도로 몰락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징크스가 하나 있는데 에너지 드링크를 안 마신 게임은 전부로 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나 마셨기 때문에 이길 것 같아요 전략보다는 실력적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네 3 대 0 현실적으로 하자 3 대 1 3 대 0 3 대 0 미신의 한결에 가르쳐주고 싶어요 알렸어도 목에 도워라 받아주죠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빈이도 말을 좀 많이 말려서 니가 정지점을 와서 헐 잘 못해요 니가 지금 제일 잘하는 인혜신이 팀이에요 멸시 있을 때 확실하게 팀원들한테 인지를 시키고 멸시 있을 때 확 열어볼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인혜신이 약간 드라마 같은 게 있어요 아이템 이후로 상훈이도 얘기했어요 옛날 황귀도 얘기했던 게 협상 패기 싸움 자 파이팅하고 자신감 같고 네 니네가 충분히 각 라인에서 난 진다 생각도 전혀 안 하고 최선을 다해 네 하나 둘 셋 아이엠! 아이엠! 화이팅! 자 왼쪽이 엘자임입니다 네 자이라야 리신이요? 리신 리신 오케이 여기서 락인을 해버리는 거지 아아 그럼 나는 지역의 뱅플랭크 장구리 시작된다 와 리신이 지금 바로 갔어요? 와아 와아 리신이거든요 링신은 박팔트 손미네입니다 그렇습니다 리신 근데 저거 탑도 할 수 있으니까 뭐 뭐 할래 소나 가져갈래 소나 미포 여기서 포춘을 가져가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즈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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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한타는 대충 나와 미포 저러면 스플릿은 아닐 거야 아마 쟤네 포킹으로 갈 수도 있어 어 포킹 아니면 한타형으로 갈 거야? 쟤네 제이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미드 제이스 지금 나오면 껄끄러운 게 뭐가 있어? 투미드? 투미드 미드 센스 너무 잘 버텨요 아니 제이스는 그러니까 상대가 가져가서 돌리면 우리가 골 차 폈잖아 제이스 자이라 먹자 준비해온 대로 해 그냥 제가 이들에 뭘 준비해볼까? 제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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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블리에 이즈자이라 음 그러니까 제이스 럼블리 럼블리 거의 나올 거라는 확정이 있고 우리는 지금 우리 이니시 하나 필요해요 쏘나 이니시로 구조팡 암흠우 르블랑 할래? 짜오 짜오 차하이 짜오 차하이 짜오 야 이거는 네 이거는 뭐 이들을 중심으로 상대를 처음부터 난전을 만들어서 찍어 누르겠다 르블랑 르블랑 저게 르블랑이 어디로 갈지 몰라 일단 미드일 것 같긴 한데 무난한 대로 라이즈가 제일 무난하지 않나? 라이즈도 힘들 수도 있어 근데 제이스를 미드로 가는 게 낫겠다 이거 이재랑 탑 무난한 거 먹어 오다현 탑? 럼블 럼블 호흡? 어 럼블 제이스 럼블 올라프도 괜찮고 두부싸움에 올라프 되게 좋긴 해 응 우리가 이니시가 확실해야지 올라프 1회 잭스 무는 걸 제이스를 무라하니까 한타 때 솔직히 1회는 제일 나을 것 같아 럼블랑 네, 럴로 가자 네, 이데로 바꿨어요 네, 이데로 바꿨어요 그렇습니다 럴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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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판에 한판이야 어디 헬리어스 내게 20 경계를 던져보아 딸 딸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체력이 아주 블레이즈고요 이거 파란색이 아래쪽입니다 수박와대 1개? 그리고 헤드탑의 색이에요 나 탁 간다 어 근데 이거 짜장 오면은 우리 빠져야 돼 우리가 2대2는 분리해 헤드탑 아직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는 모르지? 어 몰라 어 몰라 아마 리진도 늑대까지 먹는 거 같아 아 리진도 늑대까지 먹는 거 같아 아 리진도 늑대까지 먹는 거 같아 찾을 수 있지? 어 할 수 있어 근데 리진도 이쪽으로 다녀주면 좋아 오케이 나이스 지금 들어가 지금 들어가 어 짜장 언제 왔어 이거 자 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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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잡았다 이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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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W로 오거든 그럼 니 뒤쪽에 있다가 W 터진 자리에 거기로 들어가 오케이 언제 오? 안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빼 안 들어오면 빼 들어올 타이밍이야 이제 그냥 들어와봐 전멸을 한번 전멸을 매기려는 직인인 것 같은데요 예 플래스됐어 나이스 인트로의 마지막 위치 미드였어 럼블 위야 럼블 킬인 것 같아 아니야 럼블 탑 럼블 탑 사모를 빨리 깨면서 경기를 꽤 잘 끌어갔어 결국은 못 이겼다고 리진바움 어 봤어 봤어 우리 이거 호응 돼? 어 돼 호응 돼 모르겠어 아 우리 짜장으로 돌아온다 아 돌아온다 자장 온다 짜장 온다 짜장 갔다 어떻게 해야돼 싸워? 가자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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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한번 쫓아가서 제락 줄이구요 디우고 추가 데미지 나 이거 상대 레드에서 틸었어 아 나이스 잘했어 아냐 내 레드 먹었네 이거 이거 빨리 맞춰서 도망가야죠 럼블이 빠졌어 아니면 그냥 내거 레드 들어오고 갈수도 있어 저쪽 1다이만 있어 와 이거 잡다 이거 잡다 이거 잡다 고고고 야 진짜 고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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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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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강만 유지하면 돼 미진 여기! 봤어요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미진 탑 쪽이야 미진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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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가 간다 나도 간다 들켰다 싸워 싸워 나 간다 올라간다 나 라인 버리고 올라가는 중 어 제이스 도 울 거야 제 라드 있어 이 뱀 쫙쫙쫙 쩔쫙 디신 디신 왜 불러와? 뺏어야 돼 야 쓴냐고 빠졌어 아 나 죽었어 괜찮아 뺏 공격적인 루테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나이스 오 날샤 나이스 나이스 오 1미리 광을 기고 1미리 창이에요 오... 오... 어우... 자아...! 아... 지겨! 러스트! 오! 오! 퀘크 나인이 아직도 CS는 뒤쳐져 있습니다. 진짜 잘 싸웠습니다. 나 왔어! 저 근거리 지겨 봐. 그러니까! 어... 묶고 먼저 신비 하나하나가도 때리고 평타 경제 막 들어가고 이러면 당연히 좋지만 프레스센트 있어? 없어요! 나 그냥 간다! 제이슨은 아래쪽 백업 한 번 올라가요? 아니면? 다 봤죠. 제이슨 미드. 될 수 있어? 가자 그럼. 하나 여기? 코타이버? 상한 벽. 신장은 얻어라. 잡을래요? 형, 얘를? 프레어센도 있어? 있어요. 제이슨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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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안 들어갔어! 트랙센트가 안 빠졌어요! 그러나! 네. LG IM소 진짜 단전에서의 그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융한터 때 정말 열심히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트랙센트 있어요. 대신 노플이야, 노플. 밀타워 피해 얼마 없는데? 그냥 밀어. 아, 지금 밀은 쪽으로 일단 가운 있어. 밀어, 밀었어. 정지훈 날라올, 정지훈 날라올. 야, 싸운다, 싸운다 보이네. 자, 리신이 벽탕 넘어갔죠, 리신이? 은파, 선정인! 이거는 직전! 야, 융으로 그냥 지금 달릴래? 지금 달려, 지금 달리는 게 나아. 야, 용 가거든? 용 뒷방, 용 뒷방. 오, 뒷방 가자. 자, 이거 용이 어떤 변수가 됐지? 용이 어떤 변수가 됐지? 달려듭니까? 쏙쏙쏙쏙쏙!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자, 분위기! 앨범! 앨범! 독일 양현입니다! 그런데! 엘리슨 못 겠다! 엘리슨 못 겠다! 너팬 잘했고, 너팬 잘했고. 너팬 잘했고, 너팬 잘했고. 하니라 조심해. 엘리슨 못 겠! 이 정도면 괜찮아. 이득이야. 오케오케! 공격 중이면 돼! 아! LG 진짜 막력합니다! 네! 락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반은 쪽으로 나가자! 온다 온다 온다! 이거 이거 빨리 봐야돼! 너무 뒤에! 자 알아서 먹을게! 야야야 락시야 락시야 락시야! 오케이 나이스! 왼쪽에 쏘나! 쏘나! 내가 잘린다 인마! 아이쿠! 아이쿠! 오마이갓 죽는 줄 알았네! 아 죽었다! 아 난 살았다! 유유유유이! 우유유유유?! 잘 했쟝! 잘했쟝! Александ 뭐야 뭐야 뭐야! 너야 뭐야! 너!! 놈ine! 일! 일! 리신 넘버 가면 없던데 왜 그랬어? 룸! 넌 왜 간거야 나는 전환다 있다고 entendu 나 따라 갈킬가 없어!